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반등했습니다. 반등했는데 28% 한국갤럽조사에요. 저번주에 24% 찍었던 조사에서 지금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특징적인 게 나타나고 있어요. 70대 이상이 결집하고 20대는 하락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지지율이 소폭 반등했다는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20%대에 머물렀다. 70대 이상 고령층이 결집했기 때문이다. 보니까 잘하고 있다. 28% 잘못하고 있다. 64%. 지난 6월부터 내리막길을 걸어서 24%를 저점으로 찍은 뒤 지난주 25% 1포인트. 이번주에도 3포인트 상승했다. 이제 바닥을 찍고 지금 올라가고 있는 형국이에요. 그래서 지난주로 기점으로 대통령 긍정률 하락세가 잦아들었다. 이는 주로 여당 지지층과 70대 이상의 반등에서 비롯했다. 이게 지금 70대 이상에서 아주 특징적으로 반등을 했다라는 이야기야. 자, 한번 내용을 볼까요? 여기 보면 약간씩 반등하고 있어요. 그리고 대구, 경북 쪽에서도 지금 영향이 좀 있고. 좀 더 자세한 조사를 한번 보죠. 앞에서 봤던 조사를 좀 더 심층적으로 보도록 하죠. 여기를 보시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반등은 반 이준석 효과이다. 70대 이상이 무려 13%나 급등했다고 합니다. 아, 이 70대 이상에서 지금 이끌고 있다라는 건데 이준석 반감 보수층이 결집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상승에는 이준석의 영향력이 존재한다라는 건데 흥미로운 분석이에요. 정치권에서는 이준석의 가처분 신청 등으로 고령층이 결집했을 뿐 나머지 세대별로 지역에서는 오히려 지지세가 더 악화되었다. 자, 세대별로는 60대 이상 고령층에서 상승세가 두드러졌는데 70대 이상 연령층에서 13%가 급등했대. 와, 70대 이상 60대에서도 6% 오르고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3% 보수층에서 2% 반면 20대에서는 4% 하락해 또 하락해서 18%까지 떨어졌다. 30대 18, 40대 14% 여전히 20대 20% 미만 그러니까 지금 지지율의 하락, 지지율의 어떤 저조함은 20대, 30대, 40대가 이끌고 있다는 거예요. 이쪽에 있는 애들이 거의 18% 아니, 10%대면 이건 이건 너무하잖아! 40대가 원래 그렇다. 아, 저도 이거 20대, 20대, 30대가 18%는 이거 이건 거의 뭐, 뭐야 이건 여기에 또 대구, 경북에서 지지율 하락이 또 있었다. 그러니까 이번 조사에 흥미로운 거는 TK 지지율이 10%나 더 하락했다. 근데 웃긴 거는 광주, 전라에서 7% 상승했다. TK가 윤석열의 텃밭이라는 걸 감안하면 이례적인 결과다. 여기 조사가 이렇게 나왔는데 야, 이거 좀 독특하네. 정치권에서는 이 내용을 보고 해석이 분분했는데 광복절 경축사 취임 100일 이벤트가 반영됐다고 하지만 이 담대한 구상도 얘기하셨고 한일 관계도 미래지향적으로 언급하면서 보수층으로 호응을 얻은 것 같다라고 했고 동시에 이준석의 가처분, 법원 신청 문제라든지 또 직격탄을 날린 기자회견 등등이 영향을 미쳤을 거란 분석도 있다. 보수층에서는 이준석에 대한 동정론도 있지만 비대위에 이어 윤석열 대통령까지 강도 높게 비난하고 나서면서 과도한 발목 잡기로 여론이 또 그만큼 반대 극복이 늘어났다는 얘기다. 이준석에 대한 또 다른 어떤 현상으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결집 현상으로 나타났다라는 얘기예요. 지지층이 위기감으로 모인 것 같은데 질이 좋다고 볼 수 없다. 60, 70대에서는 이러다 정권이 흔들릴 수 있겠다라는 탄핵 트라우마. 이준석이 각을 세게 세우면서 이준석에 대한 반감이 윤석열 대통령 쪽에 지지로 갔다. 그런데 60, 70대만으로 이렇게 모이면 도로 새누리당이나 자유한국당 생각이 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뒷맛이 개운하지 않다. 이 내용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 지지층들이 점점 고령층으로 쏠리고 있다는 현상을 우리가 포착을 하고 있는데 이런 현상은 여전히 이준석과 윤석열 대통령의 그림이 세대 갈등적 요소를 함유하고 있다는 반증이에요. 제가 저번주에도 글을 썼지만 지금 나타나는 현상은 우리에게 큰 질문을 던지는 거야. 뭐냐면 싸가지가 없는데 실적이 좋은 직원과 싸가지 예의받은 데 실적이 없는, 능력이 없는 직원 중에 우리는 누굴 끌어올려줄 거냐. 이 문제가 지금 우파 전세대의 고민권을 던진 거야. 여기서 20대, 30대, 40대 세대들은 싸가지가 없어도 능력이 좋으면 그만이지 쪽이고 그 위대들은 예의가 먼저지 사람이 조직을 저렇게 흔들면 되냐 이쪽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극단적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단기간 내에 화해가 될 것 같지가 않아. 이 세대적인 갈등이라는 거는 이게 지금 뭐라고 해야 될까요? 사실 이준석과 윤석열 대통령이 그냥 별 터치 없이 서로 간에 잘 지내면 이런 갈등이 일어날 게 없어. 그런데 이 두 사람의 갈등이 지지자들에게 전달되는 메시지는 바로 이런 내용인 거야. 싸가지냐, 능력이냐 이걸 가지고 골라야 되는데 이게 사실 우파의 이념에 있어서는 굉장한 고민을, 이념적인 고민을 또 담고 있는 거지. 결국에는 우리가 후대들에게 더 좋은 세상을 물려줘야 되는데 그 좋은 세상이란 건 무엇인가. 거기에서 우파 이념에 맞는 것. 그거는 결국 우리가 실력 있는 자를 승진을 시키고 실력 없는 자들은 더 새로운 기회를 주므로써 다시 한번 도전하게 만들어줘야 되거든. 이 구조에 과연 정당이 운영되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우리는 공정하게 판단하고 체크하고 심사평가를 하고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우리 모두에게 던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게 자꾸 우파 진영을 갈등을 주고 있는 요소가 부각이 되고 있다는 건 좀 우려할 만한 대목이 있어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70대 이상이라는 고연령층으로 분류가 됐다는 거는 이분들의 어떤 미래의 인구수가 점점 그쪽의 사망자가 늘어날 것이고 우파가 새로운 투표층을 요구하게 되고 선거에 이기려면 반드시 세대 확장하고 지역적으로도 확장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특정한 그것도 초고령층에 이렇게 지지세가 몰리고 있다는 거는 아무래도 더 반감, 더 반발이 크게 일어날 수도 있는 요소가 있다는 거죠. 어떤 이준석이라는 인물로 인해서 우리들이 지금 세대 갈등까지 치닫고 있다는 그림은 그렇게 건설 현상은 아니겠죠. 이걸 좀 완화시킬 수 있는 어떤 계기가 있어야 될 것 같아. 그러려면은 뭐 여성 가족뿌라도 빨리 폐지를 하다든지 뭘 던져줘야 되거든. 그런데 지금 젊은 세대들의 입장에서는 그런 아젠다가 없으니 계속 이준석 이슈에 굉장히 매몰돼 있고 어르신들 입장에서도 이걸 지금 어떤 이준석의 태도 문제나 불량한 모습이나 흔들기 문제나 이런 것들이 기존 정치 공식에서는 굉장히 용납이 안 되는 금기시되는 것들이 지금 다 해제가 된 채 이준석이 다 이렇게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런 면에서 지금 굉장히 극단으로 가고 있는 거죠. 이게 해결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지금 또한 이렇게 특정 고령층으로 쏠림 현상이 되니까 국민의힘이나 또는 대통령 지지층과 실제 나타나는 민심이 너무 괴리가 심해지는 문제도 있어요. 이런 부분도 그렇게 건설한 상황은 아니겠죠. 이준석 기자회견에 공감한다가 절반 이상이라고 합니다. 또 세신 대상은 윤핵관이다라는 것도 절반 가까이 나왔고요. 윤석열 대통령 및 윤핵관들을 비판한 기자회견에 이준석 기자회견에 공감한다는 의견이 55% 20대와 50대에선 공감한다는 의견이 55% 안팎을 기록했고 60대 이상에선 51% 그래도 과반 이상이네요. 정치 성향으로 보수라고 밝히는 응답자는 40%만 쇠보와 중도에서는 69% 56% 중도층이 중요한데 중도층이 확실히 높아 지금 정당 지지자 정당별로도 국민의힘 당과 다른 당의 간극이 컸다. 또 세신 대상에는 47.4%가 윤핵관 그 다음이 이준석 윤핵관 이준석 모두 그 다음은 세 번째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역시 보수 진보도 다르겠죠. 보수 성향 응답자는 이준석 39% 윤핵관 35%라서 삐까삐까 먹고 결국 이게 양비론으로 들어간 거고 쇠보성향 응답자들은 10위 55% 그러니까 윤핵관 쪽에 더 많이 치중하고 있다. 책임을 묻고 있다. 중도성향이 중요하죠. 역시나 이준석보다는 윤핵관들에게 더 큰 책임이 있다는 답변이 나왔다. 국민의힘 지지직 진리에서는 50% 가까이가 이준석에게 책임이 있다.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중도층과 서로가 입장이 너무 다른 거예요. 이거는 지금 나이 문제가 좀 여기 깔려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고령층들이 국민의힘 쪽에 많이 쏠려 있으니까 젊은 층의 중도성향과 지금 안 맞는 거죠. 이런 계기가 미래를 어떻게 우리 선거를 암울하게 만들지 좀 걱정이 되는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다른 조사 한번 볼까요? 이번에는 대통령 취임 100일 안 꺼려줘요. 100일 국민의 61.7%가 0점에서 25점 주마라고 평가했다고 해요. 여기 보면은 유스토마토의 조사 취임 100일 평가를 보면은 0점에서 25점 사이가 61.7% 아무래도 지지율과 좀 흡사하게 나온 것 같아요. 25점에서 50점 뭐 이렇게 나오는데 점수가 좀 저조합니다. 지역별로 흐름을 보자. 보수 진영의 강세를 보이는 영남의 경우는 다른 지역에 비해 사정은 낮지만 절반에 달하는 응답자들이 25점 이하의 낮은 점수를 줬다. 확실히 지금 대구 쪽에서 뭔가 화가 많이 나신 것 같아. 또 국정운영평가로 보면 여기는 지금 27.7%만 긍정평가가 나왔어요. 부정평가가 70%를 육박하고 연령대로 보면 60대 이상을 재면 대부분 세대에서 긍정평가가 20%대로 낮았다. 20대 이탈이 두드러졌다. 60대 이상도 부정평가는 59.8. 긍정평가가 38%로 다른 세대랑 좀 달랐다. 이준석 기자회견에 공감한다. 비공감. 뭐 이렇게 나누고 이것도 역시 우파 보수층이랑 또 민심이 다르겠죠. 이준석이냐 윤해권이냐. 역시 윤해권 책임을 더 많이 묻는 민심이지만 또 이게 바뀌면 이준석과 윤해권이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비슷하게 나온다는 점. 이런 것도 참고해보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이제 이게 과거로 회기가 됐다고 볼 수가 있는 거지. 우리가 계속 당심과 민심의 어떤 괴리라는 게 모든 정당이 갖고 있는 건데 우파 진영이 중도 사람들이 아니면 선거를 이길 수가 없으니까 사실 많은 걸 양보했지. 지지자들도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면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 잡아넣었다 해서 예전 같았으면 탄핵 역적이야. 그런데도 그냥 봐주고 유승민도 그렇고 또 총선에 대패배를 했던 황교안 후보도 이렇게 나와주고 해갖고 다 같이 나오자 해갖고 하트경까지 나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일단 같이 하고 우샤우샤 해갖고 갔는데 결과가 우리들이 이렇게 나오니까 이게 이제 중도층들이 왜 이렇게 시끌벅적하고 당내 권력 싸움이나 벌이고 이 모든 그림이 이제 모두의 책임으로 이제 짊어지고 가는 거죠. 그럼 뭐 누구만 좋댔다가 아니라 다 같이 좋댄 거야. 결과로 보면 좀 씁쓸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시작하자마자 이런 상황이 됐다라는 게 그분을 지지했던 입장에서 너무나 슬프고 힘든 결과야.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의 붕괴는 사람 문제다. 부실 인사 이준석 김건희 논란 등이 원인이다. 낮은 지지율에 대한 대통령 인식과 극복 방안이 무언가 하는 점을 물어봤는데 대통령의 대답은 궁색했다. 당 윤리비 징계 발표 시점만 하더라도 윤해권을 겨냥했던 이준석의 공격점이 윤석열 대통령으로 바뀌었고 루비콘강을 건넜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그 외에 이준석 관련 내용이 수습되지 않으면 지지율 회복도 어려워지는데 이 와중에 김건희 여사 리스크 대통령실 사적 채용 표절 논란 이런 것까지 다 쌓여 있다. 급기야 지난 대선에 얻었던 윤석열 대통령의 득표 20%가량 지지층이 사라져버렸다. 영남지역 기반이 지금 붕괴되고 있다. 영남지역 기반 붕괴가 공통적으로 발견되는데 대구, 경북에서 긍정지지율이 30%가량 사라졌고 부산, 후산, 경남의 지지율은 33%나 사라졌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역 기반은 사실상 없는 셈이다. 대통령에게 다수가 투표할 만큼 지지층이 두터웠던 이 두 지역인데 사라져버린 거야. 실제로 보면 윤석열 정부에서 지금 장관으로 지명받았지만 낙마한 사람을 보면 이 사람들 또 박순회도 그렇고 다 TK와 PK 출신을 뽑아준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반등이 없다라는 거야. 동시에 MG세대 2030세대의 이탈 이들은 특정 정치 세력을 지지하는 데 고정되어 있지 않다. 결국에는 MG세대 마음을 얻는 후보가 당선된다는 진단이 나올 정도인데 이 사람들 20대, 30대의 뚜렷한 변화가 감지된다. 특히 2030 남선 유권자들이 이탈을 본다면 윤석열 대통령과 이주석 갈등이 무관치 않아 보인다. 60대, 70대 이상은 거의 30%나 사라지고 70대 이상은 보수 대통령에 대해 전통적으로 지지하는 성향이 강하다지만 대거 이탈하는 강수까지 빼들었다.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윤석열 대통령을 막무가내로 지지해 주자는 태도는 이제 찾아보기 어렵다. 자영업자 주부층 뭐 이런 것들도 김건희 여사 문제랑 연결 지어서 보시는 시각이야.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우리가 이준석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포커스를 많이 맞췄지만 사실 이준석이 없었어도 지지율이 견뎌냈을까라는 생각도 일정 부분 들기는 이렇게까지 하락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일정 부분 하락세는 맞기는 어렵겠다고 느끼는 게 일단은 대통령 시일이나 윤석열 대통령이 약간 좀 실수 같은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준석과는 결계로 이게 예를 들어 북한 방송 문제나 또는 폭우 대처나 또는 저희 5세 미만 입학 연령 문제나 이런 것들이 이게 사람들이 볼 때는 이유가 뭔지 맥락이 뭔지 서사나 설득이 전혀 없는 경찰국도 그랬지만 논란들이 일어나고 힘은 북송 공무원에 다 썼단 말이야. 북송 공무원에 무지막지하게 힘을 막 쏘는데 사람들의 반응이 되게 미적지근했단 말이지. 그거는 뭔가 다른 이슈로 바꿔야 되는데 그러지 않다가 결국에는 지금 이 사태까지 왔다 이거거든요. 거기에 플러스 알파가 이제 이준석이 된 거지. 그러니까 이준석을 없앤다고 해서 지금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본질적으로 지금 윤석열 정부 내부에 전체적인 인사가 뭔가 좀 능력이 많이 겨려되거나 사람들 민심을 좀 얻을 만한 뭔가 이런 정책이라든지 이미지 메이킹이나 마케팅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좀 취약했다. 이런 지적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께서 확실히 뭔가 사람들이 오 새로워졌다. 이런 느낌을 지금 빨리 줘야 되는데 인척세신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다 보니까 지금 그게 와닿지 않는 거죠. 자 이번에는 또 다른 리스크 중에 하나가 바로 김건희 여사 리스크예요.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이게 예를 들면 뭐 자기 측근과 어디를 가셨네 뭐 여기서 시작을 하고 무슨 뭐 법사가 나오고 뭐 팬클럽 회장 나오고 다 김건희 여사야. 근데 또 뭐 논문 표절 나오고 뭐 이것도 그냥 그래. 근데 이번에는 약간 좀 곤란한 내용이네. 그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에 대체 그 많은 유튜버를 누가 초대했냐. 그거를 그게 털렸어. 그게 털렸어. 김건희 여사께서 그 많은 유튜버들을 초청했다라는 보도가 나면서 난리가 났습니다. 여길 보면은 이봉규 봉규 선생님 시사창고 시사파이터 뭐 뭐 등등 이 많은 유튜버들을 김건희 여사 추천으로 대통령 취임식에 부르셨다.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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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기가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이 시민사회 수석이 이봉규 선생님 TV에 출연하고 뭐 여기에 또 이봉규 선생님이 윤석열 후보가 자면서도 내 방송 온다고 자랑한다라면서 이 유튜버들과의 관계성이 매우 짙다. 왜냐면 취임식에 이제 다 찍혀있다 보니까 누가 초대를 해야만 올 수가 있었는데 그게 김건희 여사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야. 정부가 취임식 초청자 명단을 부랴부랴 배기하려 했는지도 분명해졌다며 이들과 가까운 사람을 대통령실에 채용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유튜버들에게 경도되어 있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일종의 책을 잡힌 건데 아마 그 김건희 여사님 김건희 여사님에 관련해서 저 예전부터 썰이 있었잖아. 이게 뭐냐면 그 친척분 김건희 여사님의 그 친척분이 이런 유튜버들과 이렇게 현장에서 아름아름 이렇게 해가지고 뭐 저렇게 좀 관계가 있었다. 뭐 유지가 됐다. 뭐 이런 썰들이 있었거든. 그때도 그랬는데 지금 저 내용을 보면은 김건희 여사님이 초청을 했다.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 대목은 그러니까 이 대목은 또 김건희 여사의 리스크가 올라오고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대통령 취임식에 여사님이 초청장을 그렇게 쓴다라는 거를 과연 이게 사람들이 사람들이 긍정적으로 보겠냐. 왜냐하면 김건희 여사님께서 국민들한테 눈물로 호소할 때는 자기가 내조를 잘하겠다. 뒤에서 자기는 나서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지금 자기가 초청장을 그렇게 막 여기저기 날렸다면 굉장히 적극적으로 개입을 한 거거든. 그리고 이게 이제 체온까지 그렇게 이어지는 걸로 있다 보니까 이런 점이 아무래도 좀 계속 뒷발을 잡히고 이럴 수가 있죠.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준석이 선거에 이기기 위한 필승 전략으로 갖고 온 게 뭐 대단한 게 아니에요. 얘는 20대와 60대 세대포이론으로 가자. 그다음에 서진정책 전라도 가서 뭐 절하고 그 사람들한테 뭐 좀 이쁨 좀 맞자. 립서비스 하자 이거고 세 번째 제일 중요한 게 뭐야. 그 유튜버들과 거리를 벌려놔 이거야. 그리고 선거 다 이겼어. 그러니까 유튜버들과의 관계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중도층들이 이탈이 기하급수적으로 일어난다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유튜버들과의 유착관계라는 거는 그 정치를 한다는 사람들의 수준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불신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많아요. 이러기 때문에 가까이 가지 말라는 거야. 가까이 가지 않음으로써 오히려 중도층들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지는데 이게 유튜버들과 가까이 하다 보니까 중도층들이 나가버리는 이런 문제를 낳고 이게 지금 이런 논란이 나오면서 계속 지지율이 계속 하락하는 악순환이 벌어진 거죠. 왜냐하면 이게 정부가 하는 일들은 우리가 신뢰를 먼저 정부가 신뢰를 얻어야 되는 거고 이 사람들이 민심을 듣는 루틴이라던가 정말 믿을만한 것을 통해서 정보를 얻어서 진행을 해야 된다라는 점에서 사람들에게 믿음을 줘야 되는데 이게 지금의 유튜브 쪽 이야기들이 허위사실 육보로 고소당해 뭐 이것저것 다 논란만 일으켜 하다 못해 유튜버한테 경고받아 온갖 사회적인 논란들이 많았다 보니까 이런 세계관과 가까이 근접해 있다는 것만으로도 정부나 정치인의 신뢰도가 확 떨어지는 거예요. 격이 막 떨어지다 보니까 저런 부분에서 이미지가 너무 많이 손상이 되고 어떻게 보면 김건희 여사님의 리스크 이러면서 더 확 올라올 수밖에 없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죠. 저거는 내가 봤을 때 한겨레가 저걸 어저께 그때부터 계속 뉴스에 띄우는 것 같은데 저걸 지금 야권이 물고 늘어지기 시작하면 상당히 곤란해요. 왜냐하면 시민사회 수석이 유튜브까지 출연해가지고 거기서 얘기하는 것부터가 공신력이 현저하게 떨어질 수가 있는 건데 그런 식의 선택을 한다는 게 역시 정무적인 감각이라던가 국민들에게 신뢰를 얻고 이미지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에 있어서 정말 대책을 제대로 세우지 못하고 큰 실수들을 했다. 유튜버들과 거리를 확연하게 벌려놔야 국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가 있는 거고 그러지 않는다면 가까이 지내는 유튜버들의 어떤 음모론들 이상한 주장들 황당한 말 한마디들 이런 거 하나하나가 다 불똥이 튀는 거거든요. 이런 게 효과적이지 않기 때문에 정부는 유튜버들보다는 언론들과 직접적 대면하면서 그렇게 민심을 듣고 하는 게 필요하겠죠. 윤석열 정부의 저런 뉴스들은 상당히 안 좋은 거지 별로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지 못하는 거고 이게 또 김건희 여사가 껴있구나 그러면 그렇지 이런 식으로 되면 김건희 여사가 실세가 돼버리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한테도 누가 되는 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또 하나 김건희 여사님의 주변 측근들의 이슈들이 계속 살아있는데요. 김건희 여사님이든 주변에서 어떻게 좀 눌러주셔야 돼. 이것도 윤석열 대통령 측근 관리 중에 하나일 텐데 그게 뭐냐 이 김건희 여사님의 논문 표절 이슈가 또 올라왔어요. 그런데 논문 표절 이슈는 사실은 이거를 막 어떻게 적극적으로 얘기하기가 그렇다면 그냥 나와서 사과를 하든지 대처를 해야 되는데 보통 그 윗세대들이 워낙 논문 표절이 많았다 보니까 그냥 이걸 가지고 따진다는 게 사과 왜 나만 사과해 이런 의식을 가질 수도 있고 이게 좀 우리 사회에 제대로 된 못하는 면이 있어. 그만큼 우리의 기득권 세대들이 이런 잘못된 방식으로 학력을 얻었다든지 또 그렇게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았다든지 이런 건 우파가 말하는 공정한 세상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그런 건 빨리 반납을 하고 학위를 내려놓으면 되는 거 아니야. 나도 논문을 써봤지만 논문을 쓸 때 정말 빡세. 진짜 몇 개월 동안 6개월 동안인가 놀지도 못하고 연락이 써야 돼. 몇 장 돼지도 않는 거 쓰는데 그렇게 힘들어. 그런데 누군가는 그렇게 남의 걸 벗겨가지고 쉽게 쉽게 하는 것이 마치 별 문제가 아닌 것처럼 이렇게 형용된다는 거는 요즘 시대 정신에는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이거는 굉장히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도 문제가 되는데 이거를 자꾸만 얘기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심평 변호사께서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은 옹호라시는데 옹호 주장이 난 논문을 못 봤지만 지도 교수가 훌륭하다고 어? 아니 논문을 못 보셨는데 어떻게 옹호가 되는 거야? 윤석열 대통령의 멘토로 알려진 심평 변호사가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을 의혹 논문 표절을 의혹을 두둔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음 그러면서 사회과학 박사학위 논문은 상당한 양을 요구하는데 그런 과정에서 표절이 없이 다른 사람의 논문 내용을 그대로 옮겨서 쓴이 없이 쓸 수 있겠냐 그래서 논문 표절을 당연히 발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진행자가 인용을 밝히면 되죠? 라고 했더니 기술적으로 어떤 때는 인용하는 게 더 이상하게 되는 국면이 존재한다? 이런 거는 약간 좀 이해가 안 되네. 김여사 논문 전체를 보셨나요? 했더니 아니다. 김여사의 논문의 지도교수가 그 논문이 여러 가지 면에서 훌륭하다고 독창적이라는 그런 평가를 내렸다는 말을 내가 직접 전해들었다. 그래서 논문 한번 보시죠. 했더니 제 전공도 아니고 그래서 그냥이라고 말을 흐렸다. 내가 보는 것보다는 지도교수의 판단이 옳지 않겠냐 내 전공이 아닌데 그런 논문까지 이게 어떻게 옹호가 되는지를 모르겠는데 저는 대학교 다닐 때 논문 논문 수업이 따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논문을 어떻게 쓸 것이며 논문을 어떻게 써야 되는 것이며 논문을 쓸 때 어떤 규칙들을 배우는 거야. 폰트체가 어떻게 되고 글자수가 어떻게 되고 또 밑에 각줄을 달 때는 어떤 규칙에 의해서 이렇게 써야 되고 우리가 이게 공인인증받으려면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가르쳐줘. 그 수업만 몇 개월을 해. 그리고 그 수업이 되게 빡세여. 특히나 되게 빡세서 되게 엄격하고 그러니까 진짜 막 몇 개월 걸려. 각 인용 문구를 쓰면 이 책에서 이렇게 했다면 그 책에 대한 각줄을 밑에 써야 되잖아. 그 인용을 한 것이 어디서 왔는지를 밝혀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어려운 거지 어떤 책에 몇 페이지에 뭐가 있고 근데 예전에는 조금 오래 전 위에는 논문 인터넷 자료들은 인용이 거부되는 뭐 이런 것도 있었대. 공신력이 없다 해서 부정하고 그랬었는데 요즘은 인터넷도 인정해 주더라고 그래서 그 인터넷 주소도 쓰고 이렇게 하고 책 몇 페이지에 뭐가 있고 작가가 이런 걸 순서대로 쓰는 게 있어요. 법칙들이 그러니까 논문 논문을 저게 막말로 인용을 해서 이상한 사태가 일어난다는 건 이해가 안 되고 인용 자체가 어려운 거야. 그게 우리가 볼 때는 간단해 보이지만 그 책을 실제로 찾아서 봐야만 알 수 있거든. 페이지 몇 페이지에 나온다. 근데 이거를 논문 표절이라는 거는 그런 책들 하나도 안 보고 누가 썼던 논문만 가져와서 그거를 딱딱딱딱 해버리니까 실제로 그 책들을 보지 않고도 인용을 한다는 점에서 이제 또 다른 문제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나도 오래 걸린 이유가 도서관에서 그 책 내가 이 관련한 자료들을 찾는 것 부터 시간 걸리고 거기서 어떤 패러그래프를 내가 인용을 할지가 시간을 걸리고 그다음에 그걸 일일이 다 이제 그 내용에 맞게 나열을 하는 것들 이런 게 다 이제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걸리니까 몇 개월이 걸리는 거야. 근데 다른 사람의 논문을 갖고 올 때는 그런 과정에 하나도 필요가 없잖아. 그냥 거기에 다 이미 인용이 돼 있으니까 그러면 다 다 붙이면 되기 때문에 이런 데에서 이제 윤리도덕적 문제가 생긴다 이거거든요. 지금 그리고 그런 논문이 과연 우리가 학술적 가치가 있는 것이며 이걸 가지고 정말 이 사람이 제대로 된 전공에 대한 이해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냐 그냥 반론이 다 담겨있는 논란인데 이게 너무나 이제 개체수가 윗세대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조금 충분한 검증이나 사회적인 여기에 대한 충분한 어떤 의식이 약간 많이 부족하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게 무슨 김정숙 논문 표절도 아니고 지금 우리의 우파 대통령의 영부일의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서 표절을 아무렇지 않게 얘기할 정도가 됐다는 거는 난 지금 심각한 단계라고 보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윤핵관들에 대한 반감이 커지면서 반사익을 누리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바로 유승민인데요. 자 유승민 현상 어떻게 보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위기에 처하자 반사익을 얻는 정치인 바로 유승민이 있다. 유승민은 연이어 선거경찰을 탈락하면서 정치적 위생에 큰 타격을 입어서 사실 사라지는 정치인이었는데 아니 어이없게도 지금 이준석 날리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지율이 급락을 하고 이 상황이 유승민을 대체지로 보는 시각들이 늘어났다라는 거예요. 유승민이가 당대표 후보 지지율 조사 1위를 기록하는 여론조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당원들의 뜻이 중요한데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이준석 18 유승민 12 둘이 합치면 대충 30% 정도 나오는 거죠. 보수층에서도 이준석 19 유승민 12 1, 2위를 다퉜다. 해당 여론조사의 반응은 두 가지다. 윤석열 대통령과 윤핵관 리더십에 대한 실망한 여론이 반윤계라고 볼 수 있는 유승민과 이준석이 쏠렸다는 분석과 유승민은 중도층과 퇴보층에서 지지율이 많으니까 역선택에 의한 거라는 결과의 지적도 있다. 분명한 건 윤핵관들이 대안이 될 수 없다는 의식은 분명히 공유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윤핵관들은 대체적으로 지금 지지세가 크지 않은 사람들이다. 갈등 상황은 이준석과의 갈등은 빨리 정리가 되려는데 그렇다고 윤핵관들이 대안이라고 보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 그래요. 유승민이가 점점 크고 있는데 이것도 지금 시그널이 이준석을 때리면 유승민한테 유승민이 몸값이 올라가는 점들을 유심히 봐야 돼. 이준석을 없앤다고 그게 끝나는 게 아니라 유승민을 살리는 꼴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이런 정치적인 특이한 풍선효과를 우리가 잘 인지하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응도 그렇게 해야 되겠죠. 이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유승민이 장위에서 주목받는 상황이 윤핵관들에게는 더 껄끌스럽다. 결국 생각이 다른 사람에게도 공간을 줘야 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과 결이 다른 이준석과 유승민을 모두 품는 통 큰 모습을 보이면 좋을 텐데 생각이 다를수록 한쪽에는 자리를 내주는 게 결과적으로 현명했을 것이다.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를 외면하고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도 지금 다른 그런 국민들의 불만들이 지금 또 실망이 쌓여가고 있는 부분 정치 외면에 있다고 보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다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100일 정치를 애써 외면했다. 국민들과 언론이 궁금해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답하지 않았다. 유권자 절반 이상이 이탈한 이유에 대해 나름의 진단과 이유를 밝히지 않았고 인사 문제 개선 방안도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았다. 이준석과의 문제도 다른 정치인들의 정치적 발언을 챙길 기회가 없다는 식으로 답했다. 지지율을 하락해 중요한 원인들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전혀 내지 않은 것이다. 정치를 외면하는 것은 솔직하이도 정치적이지도 않다. 통합도 협치도 정치의 영역인데 여의도 정치를 혐오하는 건 정치적 명물을 위장하여 자신들의 속물적 이익을 챙기는 것이 때문일 때다. 이게 이제 윤핵관들의 특성을 얘기하는 거죠. 점점점 이 야당 지금 당대표가 뽑히고 있는데 곧 구성될 더불어반민주당의 지도부는 역대 어느 야당에 비해서도 강성들로 채워져 있다. 이에 강력하게 대응할 수 있는 무기는 국민의 눈높이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정치력이다. 이게 우리가 보면 윤석열 대통령 께서 지지율이 지지율이 이렇게 빠진 거는 민주당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부적인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내부적인 사람들의 권력 다툼으로 여기까지 오다 보니까 민주당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상황이 이렇다면 민주당한테 완전히 꽃놀이표에 준 거죠. 거기다가 여소야대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앞으로는 더 악질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특히 이재명이기 때문에 이재명 역시 자기 수사의 부당성을 얘기를 하려면 배에 대한 윤석열 윤석열 대통령과 대척점에서 어마어마한 성과를 내야 되는 입장이 있는 거야. 그러면 아주 그냥 대놓고 매일같이 윤석열 대통령 까고 디스하고 까고 디스하고 까고 디스하고 무한 반복이죠. 물론 이런 얘기도 있어. 이재명이 당대표가 되면 그때는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본격적으로 반등할 거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일단은 망신창이 난장판이 벌어질 예정이라서 이런 부분에서 막말로 여소야대면 일단 정부가 좀 불리하잖아요. 뭔가 이렇게 합의를 보고 해야 되는데 상대가 이재명이니까 굉장히 곤란한 상황도 예상이 됩니다. 윤석열 정부가 이준석 이슈가 아니더라도 좀 논란의 여지가 있었던 건 바로 공약 이행률이 굉장히 낮다는 거예요. 이 공약 이행률에 있어서 얘기를 해보자면 예를 들어 탈원전이나 이런 거는 사람들한테는 당연히 우파정부니까 그건 하겠지라고 봤는데 사람들에게 임팩트가 있는 건 기존에 하지 않았던 정체 공약들을 구현하고 실현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청와대 이전이라던가 용산 청사로 이전한다던가 이런 것들은 아주 좋잖아. 그것처럼 뭔가가 파격적이고 좀 잔상효과가 많이 남는 그런 정책들을 딱 해주길 바라는데 100일 동안 그런 게 하나도 없었다라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여가부 폐지나 사병 200만 원 월급이나 이런 건 그냥 하면 되잖아. 그런 거 그냥 하면 되잖아. 또 세종시에다가 대통령 청사 만드는 것도 그냥 하면 되잖아. 그거 얼마나 한다고 그런 거를 지금 아직도 100일이 지났는데 여가부 폐지도 못해. 뭘 못해. 진행을 못하고 그냥 어버버버버버 이렇게 밀고 가버리니까 사람들이 점점점 실망을 하고 빠져버린 면도 있다고 봐요. 이 지점이 윤석열 정부로서는 되게 아픈 부분이지. 대체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공약이 미뤄지고 이행이 늦어지는가. 여기 드디어 사고가 터졌습니다. 그게 바로 신도시에서 터졌어요. 표받더니 뒤통수 쳤다. 117만 명의 분노를 불렀습니다. 공약이 후퇴됐다고. 아쉬울 땐 구걸하듯이 표받아 놓고 이렇게 뒤통수 치면 전정권 때랑 뭐가 다르냐. 정부가 1기 신도시 재건축을 위해 마스터 플랜 수립 시점을 2024년도로 미룬다고 얘기하자마자 그냥 난리가 났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때 약속한 것과 실제 발표가 다르다는 게 비판 핵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월 경기도에 가서 1기 신도시 재건축 리모델링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2024년에나 추진한다고 발표하자 공약 후퇴라고 이 사람들이 발표한 거예요. 여기에 여가 부패지도 후퇴 병사 월급 200원 후퇴 다 후퇴됐어요. 선심성 공약이라 선심성 공약인지는 알 수가 없지만 여기다 찬반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어쨌든 공약을 지키지 않으니까 반발이 나온 건데 이 부분 특히 부산에 관련돼서 어마어마하게 인구 수가 110만 명이 많잖아. 이게 좀 많은 부분에서 대통령실도 지금 깜짝 놀란 거야. 그래서 이 대통령실에서 바로 대응을 했습니다. 공약 후퇴 놀래서 대통령실 우리가 빨리 재정비하겠습니다. 바로 나왔어요. 대응이 그래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대응은 속도는 나쁘지 않아요. 이런 거는 확실히 지금 뉴스를 바로바로 보는 것 같습니다. 1기 재정비 공약 후퇴 논란이 일자 대통령이 바로 진화에 나섰습니다. 속도 빠르고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재정비가 이뤄질수록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의 이야기는 2024년도가 느린 게 아니다. 이게 제일 빠른 거다.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셔라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한덕수 국무총리의 설명은 좀 달랐다. 한덕수 총리는 공약 후퇴와 관련해서는 당초 시기하고 딱 맞느냐 늦어지냐 하는 거는 전체 행렉란에서 올 때는 어느 정도 국민들이 이해를 잘해 주실 수 있는 상황이라 생각한다면서 국민들이 양보를 하라는 거야. 약간 늦어졌다는 걸 인정하는 듯한 뉘앙스잖아요. 최수석은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대로 빠르게 추진한 거라고 설명한 반면 한덕수 총리는 무리한 부분은 고친 것이라고 설명을 한 것이다. 둘의 이야기가 한 정책을 가지고도 이렇게 다르다는 지적에 한덕수 총리 말씀에 말할 처지는 아니다. 이야기는 나왔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조금 조절을 해서 나오면 좋겠죠. 여기에 또 다른 걸 보시죠. 이게 대통령실이 원래는 좀 자그마하게 가려고 했는데 이번에는 확장이 됐어요. 26수석이었고 6개로 수석이 더 늘어났는데 근데 여기 재밌는 내용도 한번 보시죠. 이게 뭐냐면 최근 여권발로 대통령실 인적 쇄신과 조직 개편설이 잇따라 나오면서 윤핵관들이 대통령실 흔들기를 하는 거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윤핵관들 간 권력 투쟁도 본격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과정에서 나오고 있다. 앞으로 우리가 고위당정협의도 하고 서로 의견을 수렴할 것이다. 인사 문제는 틀릴수도 맞을 수도 있다라면서 회피는 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완전히 부정은 안 하고 일부 대통령실에서는 일부 친윤계에서 필요에 따라 자신들의 입맛에 맞춘 조직 개편 방향을 퍼트린 듯하다. 대통령실에 자기 사람을 심기 위한 작업이기도 하지만 현재 대통령실 구두로 흔들어 이익을 보려는 당내 사람들이 아직 상당하다. 되게 흥미로워요. 이준석이 나가니까 이제는 대통령실과 윤핵관 윤핵관과 윤핵관끼리 지금 싸우는 이런 구조가 돼있다라는 거야. 참 이 권력을 이런 아마추어들에 맡겨보면 이래서 내가 지금 이준석이 없어도 대통령이 참 걱정된다 보는 게 주변이 다 저런 애들만 있는 거야. 지금 언제나 감사합니다. 언제나 모두 잔진 후에 사랑할 거야. 아무도 모르게 마음으로 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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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재밌지도 않고 감동도 없고 반응도 별로고 노래 제목인데 가만히 있을 수는 없고 내 입장이 되게 애매하다. 그래요. 이번에는 조금 박한 평가가 나온 뉴스 좀 한번 보죠. 자 쇄신 요구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실은 그나물에 그 밥 찔끔 개편한 거 아니냐 상명 하복 문화만 있다 아니오 소리가 없다 이 내용이 뭔지 한번 읽어보죠. 여기를 보면 전면 개편 지지율 추락의 한 요인으로 지목됐던 김건희 여사 문제도 대선 공약이란 이유로 제2부속실 설치는 이번에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대통령께서 변화를 거부하면서 그나물에 그 밥이라는 혹평마저 나온다. 물론 거출을 걱정하던 대통령실 내에서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게 됐지만 자 여기를 보면 무엇보다 대통령이 바뀌셔야 되는데 대통령은 상수도 안 바뀐다. 그렇다면 참모진의 전면 개편을 통해서라도 변화의 의지를 보여줘야 되는데 그마저 없다. 말끌틀 흐리고 말았다. 한중진 의원의 얘기입니다. 또 다선 의원이 이준석과의 내용을 언급하며 정치적 해법이 사라졌다. 강대강대결이다. 정무 기능을 전혀 보이지 못했다. 대통령이 화난 모습을 보이더라도 참모는 지글 걸어서라도 뒤에서 타입점을 찾아야 되는데 대통령 눈치만 보고 있다. 지금 대통령 비서실장부터 극심한 존재감 문제에 시달리고 있다. 정무 홍보 기능 상실 상태입니다. 대통령에 대한 과도한 심기 경우에 내부 토론은 사라지고 검찰식 상명하복 문화만 잘했다는 평가도 이어진다. 한 대통령실 관계자는 아니오라는 소리를 찾아볼 수가 없다고 내부 기류를 전했다. 이준석도 윤석열 대통령과 극심한 갈등 원인으로 대통령실 참모진들이 잘못된 보고와 의도된 배제 등을 지목한 바 있다. 그는 이를 정무수석실의 직무유기 대통령의 정치 포기로 규정했다. 최종 책임은 윤석열 대통령의 몫이다. 그래요 뭐 지금 대통령실의 내부 분위기를 잠깐 볼 수 있는 뉴스였어요. 이준석 혐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이준석 향응대가 미궁 속으로 빠지나요? 혐의 입증을 어렵게 했던 오히려 김성진 대표의 입이 이준석을 오히려 구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김성진 제 마지막 참고인 조사가 있었습니다. 어저께 있었죠? 어저께 있었는데 이 내용이 아주 흥미로운 내목이 있어요. 뭐냐면 박근혜 대통령을 만나게 해주겠다는 조건으로 승상납을 해줬다라는 건데 여기에는 갑자기 최태훈 회장 사면을 부탁했다라는 것으로 또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자 한번 내용을 한번 보죠. 경찰이 접대 제공자로 지문된 핵심 참고인 김성진 대표에 대한 마지막 접견 조사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조사에 임한 김성진 씨의 증언이 경찰 혐의 입증에 오히려 방해가 되는 내용들에 의해서 배경을 놓고 의문이 증폭된다. 왜? 공소시효 여부를 따져야 되는데 공소시효가 유지가 되려면 같은 요구사항으로 뇌물 알선했다 상납을 했다 이게 나와야 된다는 거야. 그런데 앞에서 성상납은 박근혜 대통령을 만나기 위한 조건이라고 해놓고 뒤에서는 최태원 사면을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둘은 별개의 사건이라는 거야. 이러면 성상납이 성립이 안 된다는 거지 2013년도에 성상납이 성접대가 박근혜 대통령을 소개받는 걸 목표로 했다면 2014년 향응은 최태원 회장의 사면에 초점을 맞추니까 별개야. 그리고 최태원 회장을 할 때는 성상납의 얘기가 없어. 경찰은 공소시효 때문에 김성진 씨의 진술을 끝까지 들었지만 별다른 소득은 없었을 거란 관측이 나온다. 여기를 보면 강신업 변호사가 김성진 씨가 2014년부터 15년까지 이뤄진 접댕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했다고 했습니다. 접댕이 날짜가 2014년 11월 12월 그러니까 2014년 7년이니까 2021년도에 이미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최근까지 갖고 와야 돼요. 여기를 보면 송파구 한강에 배 위에 있는 레스토랑에서 이준석을 포함해 7명의 사람을 만나 음식과 와인을 먹었고 김대표가 음식값으로 195만원을 냈다. 그러니까 7명에서 195만원이면 거의 한 사람당 20만원 20만원 넘게 먹었다는 얘기야. 한강에 있는 배 위에 레스토랑 뭐 여기 그 한강 배 위에 있는 거는 약간 좀 가격이 비쌀 수는 있겠지. 그래서 그 다음에 12월 20일에는 강남구의 식당에서 김대표와 이준석이 단둘이 만나 식사비와 와인값을 포함해 100만원어치 접대가 이뤄졌다. 두 차례 접대에서 최태원 사면을 언급했는데 하지만 이준석은 김성진 대표의 최태원 회장 사면 부탁이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그리고 별 반응이 없자 이준석을 보내고 다른 사람과 어울렸다고 증언을 했다. 이 둘은 2015년 1월 6일 김상민 의원 결혼식 날 다시 만났고 최 회장 사면에 대해 추가로 이야기를 나눴다고 한다. 이준석이 2015년 1월쯤 김성진 대표의 전화를 해서 그걸 다시 추진해보자고 했고 결혼식장에서 만나 최 회장 사면에 대한 기쁜 얘기를 했다고 전했다. 종합하면 2014년 두 차례 접대는 김성진 씨가 최태원 회장 사면을 청탁하기 위해 이뤄진 거고 당시 이준석이 거절했지만 2015년 1월쯤 그의 약속을 받아냈다는 주장이다. 그런데 이 같은 진술로 포괄일주의 적용이 더 어려워졌다는 점이다. 2013년도에 지금 말하고 있는 성접대는 박근혜 대통령과의 만남이다. 특가법상 알선수재 공소시효는 7년이라 이때리 기준으로 하면 2020년 11월 시효가 이미 도가됐다. 더 이상 수사가 안 돼. 그러니까 뒤에 게 필요해요. 뭔가 엮을 게 필요해. 그래서 여기다 김대표 측은 2015년 9월까지 추석 선물까지 접대로 하면 마지막 접대를 기준으로 5월 9월까지는 공소시효가 남아있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냉정히 말하면 지금 이준석은 9월달까지 9월 31일까지 그냥 수사 안 받고 그냥 나 그냥 가만히 있을래 이러면 공소시효가 끝나버린다라는 거야. 그런데 이게 피의자 신분이면 자기가 수사받는 그 시간을 결정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한 달 두 달 미룰 수가 있어. 그게 왜냐하면 그 사람이 뭘로 기소를 당하고 뭘로 고소를 당하고 뭘로 뭐 이걸 하고 이런 내용을 경찰이 써야 되잖아. 고소인들이 쓴 거 써잖아. 뭐 이렇게 고소장이 이렇게 나와. 그럼 고소장 일부에 대해서 그 뭐라고 해 사실 조회 뭐 이런 걸 해. 그래야 이 사람도 방어권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청원 구민청원 이거 아는 데 가서 구민신문구 같은 데만 이걸 신청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경찰이 실명 뭐 이렇게 지우고 주민번호 지우고 몇 개 지워가지고 그거를 프린트 이미지 파일 해가지고 그걸 올려. 그러면 그거를 다운받아서 수사받는 사람이 그걸 보고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준다는 거야. 물론 보통 경찰들이 그런 걸 안 알려주고 그냥 무조건 내일 오세요 막 이러고 하지만 이거는 피의자의 권한이기 때문에 경찰이 막 강제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나 좀 바쁘니까 한 달쯤 한 달 뒤쯤 갈게 이러면 경찰이 알았다고 뭐 이렇게 해. 그러니까 이 시간이 이제 넉넉하게 한 달에서 두 달 정도는 줄다 보니까 지금 이준석도 그냥 뭐 부벼돼가지고 9월 그러면 9월까지 나 주사 안 받으래 이러면은 공소지가 지날 수 있다는 거야. 저 주장도 지금. 그러니까 되게 아슬아슬하게 지금 지금 한 달 한 달 남짓한 시간에 이준석의 그 수사가 되냐 안 되냐를 가지고도 지금 뒷말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준석 입장에서는 그냥 넵달 시간을만 끌어도 되는 거야. 물론 그럼 뒷말은 나오겠지만 아니면 그전에 수사를 받아버리면 공소시효가 살아있다면 이제 기소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는 거죠. 이준석이 뭐 시간을 끌던지 뭐 아니면은 자기가 당당히 수사를 받겠다 해가지고 뭐 무죄를 받던지 뭐 두 가지 아니면 기소를 당하던지 뭐 그런 거겠지만 이준석으로서는 옵션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어 나 10월달 10월 3일날 수사 받을게요. 이러고 그냥 미리 던져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이 공소시효 문제가 지금 아주 중요해졌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걸 떠나서라도 포괄일자를 적용하려면 단일한 범죄 의사를 갖고 있어야 있어야 됩니다. 단일한 범죄 의사가 뭐야 박근혜 대통령을 만나기 만나기 해주겠다는 조건이 계속 유지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전에 박근혜 대통령 만남이 목적이었는데 이번에는 최태훈 회장의 사면을 목적으로 하니까 이 둘은 각각 분절되는 것으로 포괄일자를 적용하기 어렵다. 게다가 이준석은 2015년부터 김무성의 수첩 파동으로 정치적 입지가 줄어들고 박근혜 대통령과 척을 졌기 때문에 과연 뭐 사면할 수 있는 입장이냐 이런 것들이 이제 논란이죠. 그래서 이준석의 정치적 입지가 확 줄어들었다 보니까 최태훈 사면 등의 청탁을 들어줄 위치도 아니었다. 이 같은 사실에 김성진 대표가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청탁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는 걸 알면서 청탁을 했다라는 걸 본인이 자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 놓고 지금 2015년 설 추석 설 선물 추석 선물로 접대를 이어갔다고 한다. 다만 그 이유에 대해서는 박근혜 대통령을 카이스트에 내려오게 한 데 대한 최소한의 예의와 이준석과의 관계를 위해서라고 진술했다. 그러니까 별다른 대가를 바라고 준 건 아니라는 것이다. 이걸 보면은 지금 김성진 씨가 막판에 가서 뭔가 주장이 확 확 꺾이고 있잖아요. 지금 이준석을 엮으려면 추석 선물까지도 뇌물의 성격 접대의 성격이 있다고 이자까지 얘기했다가 갑자기는 지금 별다른 대가를 바라고 준 건 아니오라고 하니까 아 그럼 그건 뭐야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래서 지금 저 내용을 기점으로 얘기를 해보면은 8월달 공소시효도 없어지는 거야. 추석 선물조차도 별다른 대가가 아니니까 뇌물도 아니라는 건데 지금 이 얘기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를 모르겠어. 그러니까 지금 저걸 보면 김성진 씨가 아무래도 좀 자기가 증언을 하면서 뭔가 이게 좀 그 뭐라고 해야 될까 약간 위증이라던가 무고라던가 이런 위험성을 본인이 지금 피하기 위해서 갑자기 증언이 악화된 거 아니냐 좀 더 강하게 추석 때 내가 뭘 접대했고 얘가 난 뭘 노렸다 해야 되는데 본인들이 주장하면서 계속 이 내용들이 어떻게 보면 반박당하니까 수정된 거 아니냐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건 그냥 나의 개인적인 느낌이지만 분명히 얘를 갖다가 최근까지 2016년도까지 난 들었는데 2015년 추석 때까지 나는 뭘 해줬다라고 했다가 지금에서는 뭐 이준석이 그런 위치가 아니었는데요 라는 반박이 나오니까 그러네 이러고 내가 뭐 별다른 댓가를 준 거 아니다 이래버리면 의견이 확 줄어버렸잖아.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는 약간 좀 뭔가 이게 좀 보완이 되던지 그게 아니면은 지금 나온 내용으로는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네. 정작 준 사람이 별다른 댓가를 바라고 준 건 아니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럼에도 예의와 관계 유지에서 선물을 줬다. 자 이 사람들은 원래 공소시효가 살아있는 2015년 9월 추석선물로 앞선 접대행위를 포괄적으로 묻고 그에 대한 대가로 박근혜 대통령의 만남이 있었다고 주장해왔다. 제 말대로죠. 그런데 계속된 참고인 주소로 오히려 새로운 증언이 나오면서 접대와 대가 행위가 각각 분절되고 달라지고 있는 거야 말이 지금 어 자 또한 공소시효가 나와있는 마지막 접대행위 추석선물에 대해서 별다른 대가성에 대해 언급도 하지 않은 걸 보면 이를 별도로 처벌하기도 어렵다. 그럼 포괄죄로 묶지도 않는다면 과거 2013년도에 성접대가 어쩌고저쩌고 최태훈 회장 사면 이거 다 안 돼. 왜냐하면 공소시효가 다 지내버렸잖아. 공소시효가 남은 건 2015년 접대라는 건데 대가성도 없다는데 뭐 처벌을 어떻게 해. 그러니까 이거 다 안 된다는 거냐 결국에는. 음 이게 지금 뭐 하는 건가 싶기도 하고 내용을 보면 정말 이게 이걸 가지고 만약에 무혐의가 되거나 막 이러면은 이게 정말 얼마나 큰 후폭풍이 불겠냐. 왜 우파가 이런 위험성을 지금 감수하고 이렇게 가야 되는지 모를 수 있어. 내용을 하나하나 보면 이상하게 그지없거든. 뭐야 애초에 공소시효도 안 되는 거였어. 공소시효도 안 되는 거 가지고 무슨 증거인멸이 가능하냐는 거야. 더 웃긴 건. 참 이해가 안 되니 이 사건 자체가. 자 이러다 보니까 정말로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지듯이 이준석의 이준석에 대해 성상담을 했다고 하는 그 대표의 마지막 수사가 나오니까 그 내용을 보고 새로운 게 없어. 그다음에 이준석이 완벽하게 무슨 보낼 수 있는 내용도 없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이 내용을 보면 뭐야 공소시효도 없었네? 그리고 다 반박이 돼 버려. 박근혜 시기도 아무런 화제성도 없이 그냥 다 반박되고 또 반박되고 또 반박되고 뭐 나오는 건 연예인을 소개시켰다는데 다 반박되고 이준석은 나와서 날 안 받았다고 그냥 다다다다다 까버려. 그러니까 이준석에 대한 혐의가 짙어지거나 여론이 이준석이 더 범죄다 이런 분위기가 아니라 뭐야 이게 이건 기소가 안 되겠는데 공소시효 지났다는데 이런 분위기로 갔단 말이야. 그러니까 놀랍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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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꺼내버렸어. 윤리위가 갑자기 경고성 입장문을 내고 당원 단계에 따라 주어진 권한을 보다 엄격하게 행사하겠다. 정치적 입장을 공개하는 데 있어 당의 위신을 훼손하고 타인 모욕, 명의 해선, 고질적 개파 갈등을 조정하는 등 당원 품위를 위반하면 어느 때보다 엄정하게 심사하겠다. 이걸 우연으로 봐야 되나? 어저께 김성진 씨 사건 나오고 거기에 대한 반응이 미적지근하고 다음날 뭐 이거 분석하는데 뭐야 공소시효 다 끝나서 이거 안 되겠는데 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갑자기 윤리위원회에서 이런 반응이 나왔다라는 거야. 이건 너무 속보인단 말이죠. 이게 너무 속보이고 윤리위가 지금 저런 이야기를 하려면 결론적으로 지금 그 이준석 징계 이후에 김성태처럼 유죄받은 사람은 3개월 이준석은 수사도 안 받았는데 6개월? 이거부터 애명을 해야 돼. 이거부터. 이거부터 애명이 안 돼. 지금. 그 다음에 뭐 뒤에 권선동이 누구 뭐 아들을 갖다가 채용을 했네. 윤리위에서 그거 왜 판단 안 합니까? 응? 응? 뭐 포구 현장에서 지금 징계거리가 한두 명이 아니지. 다 해야 돼. 근데 윤리위가 정작 그런 부분에 대한 그런 일이 있었을 때는 얘기도 안 하다가 갑자기 이준석에 대한 참고인 수사가 이뤄지고 거기에 대한 별되는 내용이 없자 저 내용이 나왔다라는 거야. 이거는 아주 이상한 거예요. 아주 지금 그 기괴한 장면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야. 음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지는 명확하게 명시도 안 하는데 명시하는 얘기를 왜 했는지도 모르지만 이준석을 겨냥한 경고라는 해석이 나왔다. 이준석이가 뭐 폭격을 날리니까 갑자기 윤리위가 이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리위로 어떻게든 이준석을 눌러보겠다는 게 지금 이게 너무 그림이 너무 안 좋아 보여요. 지금 윤리위가 어떻게 보면 곤란해진 상황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 윤리위에서는 이준석이 증거인멸을 했고 그게 품위 유지라는 이유로 갖다 붙였는데 냉정하게 말하면 지금 문제가 뭐냐 공소시효가 끝난 사건에 증거인멸을 사유로 해가지고 윤리위가 징계를 때려버렸으니까 법적인 이해도 없이 사람을 갖다가 날려버린 셈이 된 거야. 그러니까 윤리위로서는 지금 당위성이 없어질 수가 있고 이미 그런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 보니까 이준석에 대한 징계에 대한 또 이런 사람들의 어떤 반론 이런 것들이 커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명분이 또 필요해진 거지.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하냐 이준석의 지금 폭격에 대해서 이걸 문제 삼아서 다시 제명을 하겠다는 경고를 던진 건데 이걸 보면 윤리위가 건전한 그러니까 정상적인 방법이나 정상적인 어떤 사고로 이준석한테 징계를 준 게 아니다라는 걸 암시하고 있기 때문에 저런 식으로 나오면 안 되는 거였단 말이지. 그런데 저렇게 일단 때렸어요. 자, 가처분 신청 이준석이 냈고 법원의 판단은 다음 주에 나오는데 여기는 윤리위 징계까지 포함이 된 가처분이었어요. 물론 가처분이 기각된 확률이 더 높다고 보고 있지만 만약 인용되더라도 당 윤리위가 이준석을 초강수를 줄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든 이준석을 배척하기 위해 어마어마한 무리수까지는 던지겠다 이거예요. 당 지줄이고 우리는 가자. 그냥 마구잡이로 가자 이거야. 이 정도면은 내가 볼 때 이거는 어...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가처분 뭐 가처분도 가처분이지 이건 심각한 막장으로 가는 거죠. 이거는. 이거는 진짜 촛불집회 나올 수도 있어. 이렇게 가면. 윤리위 입장은 언제든지 칼을 댈 수 있다는 예고편 아니겠냐. 윤리위 엄포로 보면 제명도 배제하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만약에 제명까지 때려버리면 대표적 복귀는 물론 당에 복귀하는 것도 힘들어진다. 이준석은 이 반응에 대해서 푸하하하 라고 문자를 보냈다. 예. 자 윤리위 관계자는 부랴부랴 당의 자중질환을 우려한 입장이고 특정위를 염두에 둔 건 아니라고 전했다. 음 그래요. 지금 이걸 보면 윤리위가 부랴부랴 부정을 했어. 이제 논란이 확 일어나니까 뭐라고 이제 얘기를 하냐. 윤리위가 이제 오늘 보도에서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그 윤리위가 이준석 겨냥 아니야. 이준석 겨냥 아니야. 이게 마치 그 벌레 소년의 발바닥을 생각하지 마. 같은 느낌이지. 여러분들 제 발바닥을 떠올리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 해버려. 오히려 이준석을 더 떠올리게끔 저런 대응도 지금 윤리위가 애초에 긁어 부스러워 만들면 안 되는 시기거든. 그런데 윤리위가 저런 시기에 나왔다는 건 지금 김성진 쪽의 증언이나 이 수사가 지금 거의 마무리가 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그 사이에 무슨 증거가 추가적으로 나오거나 녹지가 나오거나 뭐가 더 나올 줄 알았던 것 같은데 아무것도 없었고 오히려 반박 반박만 당하다 보니까 윤리위에서 지금 굉장히 급해졌다라는 사인으로 느꼈어. 그렇지 않고도 저게 뜬금없이 저때 나온 게 아니라 이준석 기자회견 때 나왔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수사가 끝나고 나서 저런 식의 이야기가 나왔다? 윤리위가 굉장히 곤란해지고 당위성이 약해지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볼 수 있고 이거를 갖다가 윤리위가 그냥 끝내는 게 아니라 지금 이 내용을 보시면 이런 내용도 있어요. 지금 윤리위가 실제로 이준석을 정조준했다는 건 왜 나왔냐 추가 징계를 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왜? 20일 날 윤리위 전체회의에서 이준석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수도 있다. 22일 날 다음 주 월요일인가? 22일 날 다음 주 월요일 윤리위에서 이준석에 대한 추가 징계 안을 이야기할 계획이라고 해요. 그날에는 주호영 이런 애도 윤리위에 회보된 있잖아요. 이거 장난기 바른 주호영도 지금 20일 윤리위에 그러니까 이날 같이 이걸 하겠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 발언들과 이준석까지 합쳐서 논의할 수 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저 윤리위가 저런 식으로 지금 군부를 떼게 해가지고 이준석에 대해서 또 추가적인 즉, 증거인멸이나 이런 거는 사실 중요한 게 아니다. 또 뭉개기를 하는 거지. 과거를 뭉개기하고 이번에 새로운 꼬투리 삼아서 이번에 아예 날려버리자. 이준석이 너무 크다. 이런 쪽으로 지금 각을 만들고 있다는 거죠. 아주 위험한 시도를 지금 하고 있는 거야. 저러면 다시 또 이준석이 또 커. 이준석을 자꾸 이거 키우는데 저런 식으로 억지스럽게 권력을 활용해가지고 애를 찍어 누르려고 한다던가 이래버리면 자꾸 자기 모순이 늘어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이준석이 문제가 아니라 저렇게 나가면 지금 문제가 되는 사람이 너무 많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준석이 오늘 듣자마자 그냥 방송 나와서 또 때려버려. 윤리위의 잣대가 고무줄 아니냐. 그러면 당 없애자는 분은 어떻게 처리할 거냐. 라면서 누굴 끌어왔어요. 윤석열 대통령 끌어왔습니다. 이준석이 윤리위원회를 향해 잣대가 고무줄이라고 윤석열 대통령의 언행에 대해서 왜 문제 삼지 않냐는 취지로 지적을 했습니다. 오늘 윤리위가 당의 위신, 명예훼손 이런 것들을 하면 심의하겠다나 엄정 심의하겠다는 얘기를 듣고 이준석을 겨냥한 거 아니냐는 얘기가 나왔는데 이준석이 X뉴스에 나와서 정당의 모든 것을 말로 하는 것인데 발언의 자유를 왜 제한하냐. 내가 뭔 문제가 될 발언이냐. 예전에 심지어 이런 당은 없어지는 게 좋다 말한 분도 있고 수혜 때 설화 일으킨 분도 있고 그 외에 4인간 대발하지만 내부 총질이라는 용어를 써서 나를 저격했는데 그건 어떻게 판단할 거냐. 윤리위가 스스로 어려운 숙제를 끌어안고 자기에게 숙제를 내고 있다. 1년의 상황은 모두 윤석열 대통령과 연관돼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당내 경선 주자들이 본인을 향해 공세를 퍼붓자. 이런 정신머리만 당이 없어지는 게 맞다고 했었다. 사실 또 안철수도 그런 얘기했죠. 윤석열 대통령을 당선되면 1년 뒤에 윤석열 대통령 찍은 손가락을 어떻게 하고 싶다. 이런 발언도 있었지. 퇴근길 침수 발견 등의 발언들이 논란이 또 됐고 건선동과 내부 총질이라는 단어를 쓴 게 또 논란이 됐고 당내 가장 큰 분란을 초래했던 언사라고 하면 당대표를 향해 내부 총질을 지칭했던 행위가 아니냐. 그걸 어떻게 윤리위가 처리하겠냐. 그 문자가 없었으면 이 꼴이 낫겠냐. 지금 이 윤리위에게 이렇게 지금 이준석이 오늘 직격을 하면서 윤리위가 이거 공정하지 않다라는 걸 또 때렸고 윤리위가 또 이런 사건을 화제를 지켜버린 거죠. 가만히 있었으면 되는데 윤리위가 왜 나댔는지를 모르겠어. 지금 또 자신에게 성접돼 있다는 의혹으로 경찰 조사받은 김성진 대표가 최태훈 회장 사면을 위해 수백만 원 접대를 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 기업 회장 사면 청탁을요. 밥 한 번 사주겠다는 게 경우에 맞지 않고요. 청탁이란 걸 은밀하게 되는데 뭔 6, 7명 정도 되는 사람과 밥을 먹었다는 건 또 비대위 가처분소 그 신청이 기각되더라도 나는 고난 소송이 있기 때문에 그게 다툴 게 많고 어 뭐 또 기각이 되든 인용이 되든 법관께서 자세한 서술을 하니까 그걸 그걸 통해서 활동할 수 있는 게 또 많다. 그것에 따라 국민 판단이 달라질 거라 생각한다. 번개뿔에 콩 구워먹듯 진행된 비대위 전환 절차는 잘못이라는 걸로 국민들이 이미 평가가 끝났지 않냐. 음 그걸 확인할 것이다 라는 얘기야.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여론점만 있는 게 아니다. 여러 가지 할 거다. 당원들과의 온라인 소통 공간 책출관 등등이 있다. 자 여러분들 몇 주 동안 너무 힘든 뉴스만 보셨죠?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에게 커다란 선물을 드릴까 합니다. 오랜만에 오랜만에 우리를 찾아온 즐거운 뉴스 함께 보실까요? 가발의 목운소에 가발의 목욕에 2,100만 원 썼다. 김원웅 딱 걸렸어. 딱 걸렸어. 가발 목욕에 2,100만 원 김원웅 전 광복회장의 추가 비리 혐의가 남긴 광복회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 전 회장의 파렴치한 범법행위는 단순한 부정부패를 넘어 역사의 법정에 순국 손님이 비분 관계할 일이다. 자 보은처가 조사를 했는데 특정 감사에 나섰는데 여기를 보면 성남시와 독립운동가 만화출판사업을 함께하면서 시장가보다 무려 90% 이상 부풀린 인쇄계약을 맺어 광복회에 5억 원의 손해를 입혔다. 이건 은수미 재직시절에 일어난 거야. 딱 걸렸어. 여기에 국립수목원 광복회 카페 인테리어 공사에 개입해 실제바다리 공사비 9800만 원 초과 지금 법인 카드로 목욕 가발 관리에 2100만 원 유용 광복회가 영세양 마스크 업체로부터 대가성 기부금 기부금 1억 원을 받는데 관여 그래요. 여기 보면 독립유공자 민 유가족들에게 김치를 나눠주라며 기부한 8억 원 가운데 1억 3천만 원 위법하게 전용 또 제대로 공지도 안 하고 보좌관 등 지인 7명을 임의로 광복회 직원으로 뽑은 것으로 드러나 여기 광복회 관계자 이 채용에 관여했던 관계자는 사후에 면접표를 작성하는 데 조작 행위가 있었다고 털어놨습니다. 딱 걸렸어. 딱 걸렸어. 백령 혐의 수사 중 국회 내 광복회 카페 수익금 증 6100만 원을 자신의 비자금으로 쓰고 신인척이 세운 골제 채취 회사에 광복회 사무실과 집기를 무단으로 무상 제공한 것이 밝혀졌다. 안마와 이발 한복구입비 등에 썼다. 안마! 안마! 조만간 검찰에 송착했다. 오랜만에 즐거운 뉴스를 끝으로 술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주세요. , 저 어찌해져요. 잠시. 다시 오식riv어. 잠시만요. 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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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